안녕하세요. 저는 유싸임TV입니다. 오늘은 사안극 롯데리아에서 론 치즈스티를 사다. 사안극입니다. 레디 액션! 어? 오늘 TV나 보... 봐야지! 아니? 이게 뭐야? 어? 뭐지? 19cm 어? 19cm? 19cm 뭐지? I have a cheese I have a stick Uh, cheese stick I have a cheese I have a long stick Uh, long cheese stick 19cm 모짜렐라 롱 롱 치즈스틱 스틱 롱 롱 치즈스틱 스틱 롱 롱 광고도 있단 말이야 어, 한번 가볼까나? 일단 TV 먼저 끄고 자, 가보자 아, 맞다. 나 돈 가져와야 돼 아, 여깄다. 돈 빨리 가져가야 돼 아, 여깄다. 돈 빨리 가져가야 돼 이샤 됐다 자, 이제 롯데리아 가볼까나? 자, 가보자 자, 가보자 아, 이거 여기가 롯데리아라고? 음 좀 꽤 크네 근데 왠지 이상하다 뭐지? 여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왜 롯데날드도 아닌데 왜 드라이드로 가있지? 신기하네 암튼 가보자 안녕하세요 손님 어? 너는?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여기 롱스스 롱치즈스틱 이라는 음식 했는데요 네 그거 사 오려고요 아, 그거요? 아,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, 아무튼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어디 앉지? 이충이 가면 왠지 더 신기한 것 같기도 한데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여깄다 삼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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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손님 테이프에 오세요 카운트에 오세요 오 나왔다 음식 나왔다 음식 나왔다 아 여기 롱치즈스틱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어딨지 됐다 언제 나와요? 잠깐만요 됐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 나한테 어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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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입니다 어 저 저 앞에서 삼천원입니다 삼천원이요? 네 아 여기 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꺼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근데 다른 손님들은 왜 이렇게 한거지 이 가게가 많혔나 아니 설마 먹어야지 런치즈스틱 염염 쭈르르한데 근데 햄버거는 나 안시켰는데 세트인가봐 세트 난 좋지 세트가 좋지 삼촌라니까 뭐 싸지 염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음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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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런치즈스틱 한번 먹어봐야지 나 처음 먹어봤는데 이르 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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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 염 염 오와 너무 그물그물한데 라면처럼 뭐 쭈르르 하네요 우유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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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 먹었다 와 근데 런치즈스틱 생각보다 맛있네 와 맛있는데 왜 손님들이 한거지 롤롤롤롤롤 아야 어 여기 어 안녕하세요 손님 아 이미 왔는데 어 여기 장난감 세트 어 있는데요 어 헤비메일 장난감 세트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에이샤 잠깐만요 에이샤 에이샤 음 저 들어가도 되나요 안돼요 왜요 손님은 추리 금지에요 아하 그렇구나 어떤 거 장난감 하고 싶습니까 3개 있어요 잔락감 공이랑 그 다이아몬드 공 그리고 그리고 아 좀 양이 좀 부탁드립니다 어 가짜 물 잔락감 물 그런 거 어 3개 3개 사주세요 종합해서 꼰짜입니다 왜 꼰짜에요 아 런치즈스틱이 원래 잔락감 밀 해피밀 잔락감 세트 오 햄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럼 우유도요 어 우유도요 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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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런치즈스틱은 좋다고 자 아 아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고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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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 그리 이거랑 잔락감 공이랑 여기 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저는 이만 저도 알바 하거든요 오 여기서 알바해요? 네 아 여기 출입금지에요 절대로 출입금지 출입금지 출입금지에요 알겠죠? 출입금지 네 우와 카운트는 이제 여기 알바하는 사람 진짜 착해 근데 이거 장난감 칼인데 진짜 칼처럼 보이네 한번 실험해볼까 우와 진짜 장난감 공이네 안돼 내 장난감 공 우와 장난감을 절 먹지 마세요 뭐야 이거 암튼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팝의 티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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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